다이소, 이케아, 빵집은 뭐 살지 써가지고 계획하고 가야 돼요. 이케아를 딱 갔는데 여기서 막 막 막 다 먹게 됩니다.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. 다이소, 다이소, 다이소해. Monate, 다이소이, 다이소, 다이소, 다이소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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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수건을 걸어놔도 되기는 하지만 설거지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슈슈슈슈 흘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집게로 꽂으면 좋고 요게 요렇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집게 하나만으로 해서 건조를 시키면 충분하니까 저는 집게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또 추천하는 게 요겁니다 보통 여기 막 2단식 이렇게 있는데 높이 올라오는 건조대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고 사실 제가 요거 이케아 찍기 전에 미팅이 저희 집에 좀 있었거든요 단계자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제가 커피 잔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을 때 이거를 갖다가 건조대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건조대가 아닌 상추 같은 거 씻어 가지고 또 여기다 올려놓고 말리기도 하고 사과라든지 귤 같은 것도 좀 씻어 가지고 물 빠지기를 기다릴 때 여기 올려 놓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무겁지가 않으니까 움직여서 다시 뭐 다른 하부장이나 넣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는 건조대 말고 약간 서브 건조대처럼 사용할 때 참 좋아서 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핫한 게 있더라고요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생긴 게 있었는데 쑥쑥쑥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돈 좀 더 주고 이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탄탄한 거를 샀습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분 초파 겸용 침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산 건 아니고요 제가 서울 처음 보러 왔을 때 오피스텔에 살면서 이 침대를 샀어요 제가 원했던 스타벅스 방에 철제가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물론 조립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금 꾸며놓으니까 어때요? 카페 부럽지 않죠? 폭이 80cm인데 하나를 두어서 이렇게 쇼파처럼 써도 되고요 이거를 쭉 빼서 베드 침대처럼 써도 선생님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저는 야경 보면서 음악 듣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저희는 식구들께 여기서 좀 자주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쿠션은요 여러분 비싼 거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몇 달만 있으면 봄인데 그때는 이게 또 칙칙하단 말이에요 이게 9900원인가 그렇게 있거든요 계절마다 바꿀 만하죠 지금은 딱 겨울 분위기지만 몇 달 뒤 봄이 되면 여기가 조금 노랑노랑 초록초록 해지겠죠? 그러면 집안이 적은 돈으로 크게 계절감 느끼고 홈스타일링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절마다 바꾸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 안에 속통이 중요해요 속통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름은 제가 모녀하는데 피니애르르, 파시니애르르, 피나애르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조금 비싸요 그거 말고 솜같이 생기는 게 조금 싸요 3,300원? 뭐 9,900원 뭐 이런 거 든다고 하면 3,900원 짜리 사세요 몇 천 원 차이 아닌데요 질이요 보이시다 다릅니다 속통 살 때 꼭 기억하셨다가 애프로 시작하는 거 그걸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초 초가요 이케아 갔을 때 제가 후각에 좀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케아를 딱 갔는데 여기서 막 막 헉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갖고 왔는데 거기서 분명히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갖고 오니까 냄새가 안 나요 좀 나네 여기 초를 딱 켜놓고 있으면 분위기 나니까 겨울이잖아요 떠들썩하게 옛날 같은 연말 모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 가까운 친구끼리는 이렇게 4명 4명씩 모여서 파티할 때 이런 초 몇 개만 놔두면 분위기 나니까 일부러 멋있는 데 찾아가지 마시고요 우리 집을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게 가장 편안한 곳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이왕이 픽한 이케아 용품들 어떠셨나요? 근데요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다이소 이케아 빵집은요 뭐 살지 써가지고 계획하고 가야 돼요 꽉 담아오게 됩니다 계획하시고 딱 리스트 작성해서 댁을 예쁘게 꾸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세요